72쪽 2차 방정식과 그 해의 단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밑에 1번도 한번 가볼게요. 2차 방정식 단원에서 항상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내용은 2차 방정식이 되는 것을 찾는 것을 항상 첫 번째 단원에 우리가 배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2차 방정식이 되려면 여기 나와있지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꼴에서 그래서 a, b, c는 수이고 이때 최고차항의 계수인 2차항의 계수인 a는 0이 되면 안된다고 했죠. a가 0이 돼버리면 좌변이 1차식이 돼서 1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2차항의 계수는 0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줍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든 항을 좌변으로 옮겼을 때 2차식은 0꼴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 2차 방정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1번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2라 그랬어요. 그럼 마이너스 2를 좌변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좌변 가면 플러스 2는 0이죠. 그럼 이거 2차 방정식이 되잖아요.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안 돼요. 2번은 볼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여기 는 0이 돼야 되는데 는 0이 없죠. 그냥 이건 2차식이죠. 2차식. 2번은 그냥 안되겠죠. 안됩니다. 그 다음 3번은 여기 주어진 식을 보면 좌변에 3x제곱 플러스 5x고 우변은 3에 가로 치고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게 분배를 하게 되면 3x제곱이 없어지죠. 이 식 자체를 얘기하면. 결국은 뭐냐면 좌변에는 5x 있고 우변에는 마이너스 3이 있는데 넘어오면 마이너스 3이 있는데 좌변으로 넘어오면 플러스 3은 0 되죠. 그러니까 이게 1차 방정식이 되니까 3번 안되겠죠. 그냥 4번 한번 볼까요. 4번은 왼쪽 계산하면 x제곱하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2x고 1하고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3이죠. 이게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이거 마이너스 2x 이렇게 없어지니까 결국에는 x제곱 마이너스 3은 0이에요. 어쨌든 왼쪽이 2차식이죠. 여기가 2차식만 되면 돼요. 이게 2차식이잖아요. 2차식은 0꼴을 만족하는 거니까 4번 2차 방정식이 될 수 있겠죠. 정답은 1번하고 4번입니다. 다음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73쪽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배워볼 건데 먼저 해를 구하기 전에 주어진 x의 값이 그 방정식을 만족할 수 있는 해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부터 우리가 먼저 배웁니다. 그래서 문제 2번을 같이 한번 볼게요. 문제 2번에 x의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일 때 다음 2차 방정식을 푸시오. 여기 있는 주어진 5개의 x의 값 중에 방정식을 만족하면 해가 될 수 있는 거고 반정식을 만족하지 못하면 해가 될 수 없는 거죠. 그거를 판단을 해서 해를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인수분해서 바로 풀지 말고 처음에는 이거 대입해서 푸는 겁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해봅시다. x-2일 때, x-1일 때, x0일 때, x1일 때, x2일 때 이렇게 다 판단을 하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2일 때는 어떻게 돼? x-1일 때, 마이너스 2 대부분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죠.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2는 플러스 2죠. 그 다음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어? 4는 0 안되죠. 해가 안됩니다. 자 마이너스 1 한번 넘어 볼까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0. 어? 2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만족하죠. 이거 마이너스 1은 해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0을 한번 넣어볼까요. 0? 0을 넣어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2는 0이 된다는 게 말이 안되죠. 좌변은 마이너스 2고 우변은 0이니까 안되겠죠. x1이면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1 넣으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0.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얘도 안되겠죠. 자 2를 한번 넣어볼까요. 2의 제곱이니까 4죠. 2 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0. 어? 좌변도 0 우변도 0이죠. 만족하죠. 이거는 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첫 번째 식의 해는 어떻게 되겠어요.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해보면은 2번은 그냥 이렇게 안 적고 하나씩이나 대입해서 한번 해볼게요. x 마이너스 2일 때는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2일 때는 여기 4 마이너스 6 어? x 마이너스 1일 때 될 것 같아요.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2 넣으면 얼마예요?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6 플러스 2는 0이니까 만족하죠. 어? 얘는 해가 될 수 있는 거야. 해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으면은 어? x 마이너스 1도 한번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 넣으면은 여기 1 마이너스 3 플러스 2는 요것도 0 되네요. 어? 요것도 만족하네요. 어? 지금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바로 순서대로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게 다 해가 돼버렸어. 2차 방정식은 해가 보통 두 개가 존재하고 뭐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 중근이 존재해서 하나인 경우도 있는데 2차 방정식은 해가 세 개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가 벌써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 0을 넣는다든지 1을 넣는다든지 2를 넣으면 만족하지 않아요. 보통 0부터 넣어도 안 되겠죠. 바로 해가 그냥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이 두 개 다 나왔기 때문에 해가 바로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자, 한글로 또는 이라고 적어도 되는데 영어로 or이라고 적어도 돼요. x는 마이너스 2 또는 or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 구해졌네요. 자, 이제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74쪽에 이 2차 방정식의 풀이와 활용 자, 그 밑에 문제 1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2차 방정식을 푸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요거부터 정의를 해봅시다. 자, a 곱하기 b가 0이면 둘이 곱해서 0이 된다는 말은 둘 중에 최소 하나만 0이 되면 되겠죠. 자, 이게 그냥 특정한 어떤 문자일 수도 있고 이게 어떤 다항식일 수도 있어요. 항이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뭐 1차식끼리의 곡도 될 수 있고, 그치? 그래서 어쨌든 두 개를 곱해서 두 개의 뭐 다항식이든 단항식이든 어떤 두 개의 식을 곱해서 0이 된다는 말은 둘 중에 하나만 0이 되면 돼요. a는 0 또는 b는 0이란 말은 a만 0이 돼도 되고 아니면 b만 0이 돼도 되고 둘 다 0이 돼도 상관없어요. 이 또는 이란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업시간에 다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 1번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1번에 다음 2차 방정식을 푸시오 라고 되어 있죠. 지금 곱셈을 어떻게 했냐면 왼쪽이 인수분해가 이미 돼 있어. x 곱하기 x 플러스 1이지. 이 둘이 곱해서 0이 됐다고 했으니까 이 정의대로 한다면, 우리 배운대로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x는 0이거나 또는 x 플러스 1은 0이 돼야 되겠지. 자, 저는 또는 대신에 5R이라고 할게요. 둘 중에 하나만 0이 되면 되잖아, 그치? 동시에 0이 꼭 될 필요는 없어. 동시에 0이 돼도 되지만 한쪽만 0이 돼도 되니까 또는이나 5R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 x는 0이고 x 플러스 1이 0이 된다는 말은 결국은 이게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답을 적으면 x는 0 또는 x는 마이너스 1. 이게 해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도. 자, 둘이 곱해서 0 됐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게 0이거나 또는 이게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2x 플러스 1이 0이거나 또는 x 마이너스 2가 0이 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이거 각자를 풀어주면 2x 플러스 1이 0이 된다는 말은 넘어가면은 2x는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고 이거이거나 또는 x는 얼마예요? 2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2번의 식은 이렇게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x는 2 또는 대신 5R을 썼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차방식을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75쪽에 이제 문제 2번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문제 2번. 우리가 이차방식을 풀 건데요. 앞에서 했던 걸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a 곱하기 b가 0이면 a는 0 또는 b는 0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는 a 곱하기 b는 0이 되게 왼쪽을 두 다항식이나 단항식의 곱으로 아니면 다항식과 단항식의 곱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면 돼요, 분해를. 분해를 시킨다는 게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준다는 거지. 인수분해해서 이런 꼴은 0이 되면 이거는 0 또는 이거는 0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만 인수분해만 잘 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 4개의 2차 방역식이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1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에 1번을 여기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을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24죠. 이거를 인수분해하면은 아마 왼쪽식이 3하고 8로 인수분해 되겠죠. 3, 8, 24고. 근데 합해서 마이너스 11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8로 인수분해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이랑 x 마이너스 8로 인수분해 되고 이게 0돼요. 그러니까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8은 0이 되겠죠. 자, 둘이 곱해서 0됐으니까 따라서 x 마이너스 3은 0 또는 x 마이너스 8은 0이 되겠지. 자, x 마이너스 3이 0이 되는 건 뭐야? x는 3이고 x는 3 또는 x는 얼마가 돼? x 마이너스 8이 0이 되려면 x는 8 되겠죠. 그래서 해는 x는 3 또는 x는 8이 되겠죠. 1번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 자, 2번을 한번 해볼까요? 2번. 자, 2번을 여기다 풀 건데요. 요것도 인수분해 해주면 돼요. 인수분해. 자, 요거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다가 한번 해봅시다. 자, 6x니까. 6x 제곱이니까 아마 뭐 x하고 6x 아니면 2x하고 3x가 되겠죠. 인수분해를 해준다면. 그죠? 자, 근데 얘는 인수분해를 2x하고 3x로 해주면 됩니다. 이제 x하고 6x로 하면 안 돼요. 2x랑 3x 곱해서 이거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니까 1, 2 아니면 2, 1이겠죠. 자, 근데 이게 여기 x가 나오려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되면은 이렇게 하면 4x, 이렇게 하면 3x죠. 근데 여기 x가 나와야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있으면, 여기에 마이너스 있으면 마이너스 4x죠. 그죠? 그럼 여기 3x니까 더하면은 마이너스 x가 되잖아. 플러스 x가 돼야 되니까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 그래야지 곱해서 6x 곱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곱하면 4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x, 2가 더하면 x가 나오겠죠.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2x-1이랑 3x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되겠죠. 인수분해 해주면 바로 2x-1하고 3x 플러스 2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둘이 곱해서 0 됐으니까 일단 2x-1은 0이거나 또는 3x 플러스 2는 얼마가 돼있죠? 0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거 0 되는 건 x는 2분의 1이고 또는 x는 3x 플러스 2가 0 되려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해는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해가 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3번으로 가볼게요. 자, 3번. 3번은 지금 왼쪽은 인수분해가 돼있는 상태인데 오른쪽은 또 항이 하나 있죠? 이게 0이 돼야 되는데 상수항이 존재해버리잖아, 마이너스 2가. 그럼 이게 인수분해가 됐다고 말할 수 없겠죠. 모든 항을 좌변으로 넘기고 오른쪽이 0이 됐을 때 왼쪽을 인수분해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인수분해가 안 돼있으니까 3번은 계산을 전개를 시켜 다시 해줘야 돼요. 일단 왼쪽 거부터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계산하면 2x 제곱이고 이거 x고 3 곱하기 2x는 6x죠. x 더하기 6x는 7x잖아. 그 다음에 3 곱하기 1은 3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2는 넘어오면 플러스 2는 0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다시 정리를 해주면 2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5가 되겠죠. 5는 0이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식을 인수분해를 해줘야 돼요. 인수분해. 인수분해하면 2x 제곱은 x하고 2x밖에 없을 것이고 5는 1하고 5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5하고 1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10x고 x면 11x가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1하고 5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곱해서 5되고 곱해서 2x 제곱 이렇게 곱하면 2x 이렇게 곱하면 5x니까 더하면 7x 딱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럼 인수분해 해주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인수분해 해주면 x 플러스 1하고 2x 플러스 5는 0으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바로 계산하면 따라서 따라서 x는 요거 0만족씩 하는게 x는 마이너스 1이죠.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요거 0만족하는거 2x 플러스 5가 0이 되려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5 요게 해가 되겠네요. 자 오른쪽에 이제 4번으로 갑시다. 자 4번 자 4번에 자 왼쪽에 2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은 1 마이너스 2x라고 되어있죠. 이것도 지금 인수분해가 오른쪽에 있는 항을 다 넘겼을 때 인수분해가 되어있어야 되겠죠. 요거 전개시켜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정리를 해주면 4번을 정리를 다시 합시다. 자 요거 먼저 계산하면 요거 계산하면 2x 제곱이죠. 그 다음에 요거 2x하고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x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은 1 마이너스 2x지. 자변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주면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1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x 넘어가면 플러스 2x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다시 계산해주면 2x 제곱 x하고 2x 더하면 3x죠. 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는 0이죠. 요렇게 되겠네. 자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요거 인수분해하면 되니까 뭐 2x하고 x도 하면 되고 아마 1, 2 아니면 2, 1이겠죠. 근데 요게 1, 2가 돼야 될 것 같네요. 2, 2 하면 안되고 1, 2를 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있고 여기 플러스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곱해서 마이너스 2 곱해서 2x 제곱 요렇게 요렇게 곱해서 합치면은 3x가 나와야 돼요. 곱하면 4x 곱하면 마이너스 x니까 3x 나오죠. 인수분해 이렇게 되겠네. 그쵸?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인수분해하면은 인수분해는 2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2는 0이겠죠. 그럼 바로 이제 해 구하면 따라서 요거 0이거나 또는 요거 0인데 요거 0 되는 건 x는 마이너스 2분의... 2x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냥 x는 2분의 1이겠죠. x는 그냥 2분의 1이고 x는 2분의 1이거나 또는 x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또는 대신에 OR이라고 적어도 돼요. 해는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 요렇게 해결이 되겠네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76쪽.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앞에서 배웠던 인수분해를 해서 해를 구하는 경우도 있고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배울 건데 완전제곱식 이용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걸 한번 해봅시다. 자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3번에 있는 여기 4개의 식은 공통적으로 여러분이 보기에 공통적으로 특징이 뭐냐면 모든 방정식이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식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5죠. 이거는 우리가 했잖아요. 뭐야 이거. x 플러스 이게 5의 완전제곱이죠. 이게 0이 되겠지. 이거 x제곱이고 5의 제곱 아니야. 그치. 플러스 2ab니까 2a가 x고 b가 5죠. 그러니까 이게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5 딱 나오죠. 그러니까 x 플러스 5의 완전제곱이에요. x 플러스 5의 완전제곱이니까 따라서 이게 0이 되려면 x가 마이너스 5만 되면 되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가 해가 되겠죠. 이거 하나밖에 없죠. 이거 하나밖에. 근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 잘 봐야 되는 게 x 플러스 5의 제곱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x 플러스 5라는 식이 사실은 사실은 이렇게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두 개가 곱해져서 0 되는데 여기도 해가 마이너스 5고 여기도 마이너스 5니까 해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하나인 해가 중복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라고 쓰는 게 맞긴 한데 여기다가 중복된 근이면 우리가 중근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중근을 가진 식은 옆에다가 중근이라고 적어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결국에는 완전제곱식이라는 건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2차 방정식 문제는 해가 하나만 존재합니다.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만 구해주면 되고 그 하나의 해가 중복된 근이기 때문에 가로치고 옆에다가 중근이라고 적어줘야 돼요. 자 2번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2번도 얘가 9x제곱인데 9x제곱은 3x를 전체 제곱한 거고 그 다음에 16이라는 건 4를 제곱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마이너스 24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24는 마이너스 2ab죠. a가 왼쪽 게 3x고 b가 4죠. 이런 식으로 지금 된 거 아니야. 그니까 앞에 거 제곱은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죠. 계산하면 2 곱하기 3x 곱하기 4 하면 24x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24 딱 나오죠. 얘가 바로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3x고 여기 4인데 중간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고 여기에 제곱은 0꼴로 인수분해가 딱 되겠네. 그죠? 이렇게 완전제곱식이 되겠지. 인수분해 바로 됐으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해는 3x 마이너스 4가 0이 되면 되니까 따라서 x는 그냥 3분의 3 거야. 근데 이 3분의 4가 중복된 근입니다. 중복된 근. 2개가 있어요. 3분의 4가 2개가 있는 거지. 얘가 사실은 이런 식이잖아. 3x 마이너스를 2번 곱한 식이죠. 그러면 3x 마이너스가 2개가 있는 건데 똑같은 근이니까 한 번만 쓰고 중복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중근이라고 적어줘야 되겠죠. 해는 x는 3분의 4가 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보면은 이게 오른쪽에 0이 돼야 되는데 상소항이 마이너스 16이 존재하니까 왼쪽으로 넘겨야 되겠죠. 그럼 다시 이제 정리를 해주면 x제곱 플러스 8x고 마이너스 16 넘으면 플러스 16이죠. 이거 인수분해 뭐 이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완전제곱식인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바로 완전제곱식 하면 x 플러스 4의 완전제곱이죠. 이게 0 되니까 따라서 x는 마이너스하고 이거 중복된 근이니까 중근이라고 적어줘야 되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예요. 4번도 일단은 전개해서 풀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4x제곱이고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4x고 4x, 아니 마이너스 3x고 4x니까 플러스 x겠죠. 그 다음에 1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이고 자, 그 다음에 5x 마이너스 4죠. 자, 자변으로 이항시켜서 정리하면 4x제곱이고 x인데 마이너스 5x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x죠. 그죠?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4 넘어오니까 플러스 4니까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이게 0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죠. 얘는 아마 어떻게 되겠어요. 4x제곱은 어떻게 되겠어요. 2x의 전체 제곱이고 이거는 1의 제곱이죠. 중간에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붙여주고 마이너스 2배에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곱하는 거지. 왼쪽 게 2x고 오른쪽 게 1이니까 딱 마이너스 4x 딱 나오잖아요. 인수분해 해주면 이게 완전제곱식으로 딱 인수분해 되겠죠. 어떻게 2x 하고 여기 1이죠. 2x1인데 이게 중간에 마이너스니까 2x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이 되겠죠. 요게 0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요게 0이 되려면 2x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따라서 x는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근데 이 2분의 1이라는 해가 두 개가 존재해. 같은 근이지만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뭐다? 중근이 되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2차 방정식 완전제곱식으로 풀리는 해를 구했어요.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2차 방정식은 반드시 중근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완전제곱식이면 중근이다.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완전제곱식이면 중근이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문제 4번 문제 4번에 다음 대화를 읽고 도윤희의 물음에 대하여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시오 그랬어요. 자, 요것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갑시다. 결국에는 완전제곱식이 나오면 중근을 가진다고 했죠? 기억을 한번 합시다. 완전제곱식이면 중근이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 4번에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은 중근을 갖게 돼.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래서 뭐 이차방정식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자변이 특수한 꼴이면 중근을 갖게 되지. 어떤 꼴인데? 그랬어요. 자, x제곱이라고 했죠. 요 앞에 이창의 개수가 1인 경우에 한해서만 얘기하는 거야. 이창의 개수가 1인 경우에 여기에 뭐 다른 거 있지. 예를 들면 3이나 2나 5나 이런 거 나오면 해당사항은 없고 여기 앞에 개수가 1인 경우만 얘기하는 거야. 이창의 개수가 1인 경우에는 b하고 c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 때 완전제곱식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그거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이 있는데 이게 완전제곱식이야. 완전제곱. 완전제곱식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게 완전제곱식. 자, 그러면은 우리 c는 나중에 생각하고 b 입장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 중간에 일치한 개수. 여기 일치한 개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완전제곱식으로 생각한다면 왼쪽고 제곱 왼쪽고 제곱 플러스 두 배의 왼쪽고 오른쪽고 그 다음에 오른쪽고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우리가 그렇게 되잖아. 그죠? 자, 그럼 이 중간에 있는 게 이 bx는 어떻게 나왔냐면 두 배의 왼쪽고랑 오른쪽고인데 왼쪽고는 x의 제곱을 했기 때문에 왼쪽고는 여기 x죠. 왼쪽고 하나 그 다음에 오른쪽고 이 c는 얼마인지 현재 모른다고 생각해봐. 근데 여기에 뭔가를 어쨌든 오른쪽고를 곱해가지고 이 bx가 나왔다는 거니까 2 곱하기 x 곱하기 뭐를 했을 때 bx가 되려면 여기 이 네모는 2분의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b가 돼야 되거든. 2분의 b. 이렇게 곱하면 이 bx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 오른쪽고는 2분의 b인 거야. 2분의 b. 그럼 이 2분의 b를 얘는 어떻게 안 거야? 이 c라는 건 c라는 건 2분의 b를 제곱을 해서 만든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죠? 우리가 배운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모의 제곱 플러스 두 배의 네모 곱하기 세모는 세모 더하기 세모의 제곱. 이게 이게 완전 제곱식이었잖아. 이렇게 생긴 게 완전 제곱식이죠. 그죠? 이게 네모 플러스 이게 결국 네모 플러스 세모의 완전 제곱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럼 그거를 만족하려면 오른쪽 걸 이 c를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이 bx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두 배의 왼쪽 거 x 곱하기 오른쪽 건데 오른쪽 게 얼마인지를 모른다고 생각했다면 이게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얼마를 곱해야지 이게 bx가 나오냐 이거지. 2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b를 해야지 bx가 딱 나오겠죠. 그럼 이 2분의 b가 오른쪽에 나오는 값이 되는 거야. 그럼 c라는 값은 이 2분의 b 오른쪽에 있는 값을 제곱해서 만들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c가 2분의 b의 제곱이에요. 2분의 b의 제곱 그런데 이렇게 c가 2분의 b의 제곱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언뜻 좀 복잡할 수 있어. 문자로 얘기하면.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 b가 1차항이죠. 1차항 계수에 1차항 계수에 반의 제곱을 하면 돼. 1차항 계수가 b인데 이 b에 반을 한 다음에 제곱을 하면 상수항이 나오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숫자나 문자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이 b하고 c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하면 이 b라는 값을 반을 한 다음에 제곱을 하면 c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이 될 때.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오른쪽 보면 x제곱-6x에다가 뭘 해야지 완전 제곱식이 되고 마이너스 8x일 때는 어떤 거 마이너스 20x일 때는 어떤 거 마이너스 24x일 때는 상수항에 어떤 값이 나와야지 완전 제곱식이 되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아까 정리했어요. 1차항 계수에 1차항 계수가 여기서는 b죠. 1차항 계수에 반의 제곱을 하면 돼. 그럼 여기는 뭐야? 1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에 반의 제곱하면 되잖아.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6에 반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에 제곱이니까 9죠. 9가 되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뭐야? x-3에 완전 제곱이죠. 이걸 지우면 그렇게 하면 여기가 뭐야? x-3에 완전 제곱 되겠지. 이렇게요. 완전 제곱식이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 두 번째 식도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 그럼 여기 완전 제곱식 되려면 여기 상수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1차항 계수에 반의 제곱을 하면 돼요.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8 나누기 2는 마이너스 4에 제곱이니까 16이 딱 나오면 되겠지.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완전 제곱이 될 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뭐야? x-4에 완전 제곱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20이죠? 그럼 여기 상수항이 얼마 나와야 완전 제곱식이 되겠어요? 마이너스 20에 반의 제곱을 해주면 돼요. 그럼 얼마예요? 약분하면 마이너스 10에 제곱이니까 여기 100이 나오면 되겠죠. 100이. 그렇죠? 100이 나오면 되겠죠. 그럼 결론은 뭐야? 이거 어떻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이 됩니까? x-10에 완전 제곱은 0꼬리 되겠죠. 이렇게. 마지막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것도 얘는 마이너스 24죠? 마이너스 24x일 때 여기는 상수항이 얼마나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24에 반의 제곱을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24에 반이면 마이너스 10인데 마이너스 12에 제곱하면 144가 돼요. 144?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결국에는 어떻게 인수분이 되겠어요? 완전 제곱식으로 어떻게 된다? x-12에 완전 제곱은 0꼴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지금 선생님이 여기 있는 값을 어떻게 유추했냐면 1차항 개수들에 반의 제곱을 해주면 돼.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거의 반의 제곱 이거의 반의 제곱 이거의 반의 제곱 이거의 반의 제곱 하면 이런 값들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 제곱식의 1차항 개수하고 상수항의 조건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다음 쪽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쪽으로 넘어갑시다.